시험삼아서 예전에 만들어둔 원고 두 편을 한번 업로드해서 분석을 받아봤습니다. 2002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었던 워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야구선수를 트레이드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야구단장을 주인공으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선수들을 오직 통계만으로 분석해 기용하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는 통계를 기반한 선수 분석과 팀 운용은 그동안 자신의 경험으로만 판단하던 당시 전문가들에게 숱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해 팀은 20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서브리그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빅데이터 기반 팀 운영 방식은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과 비슷한 예시를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는 아주 상세한 수치를 제공해줍니다. 유튜버들은 이 수치를 보고 실제로 엄청 참고를 많이 하고 방향성을 개선해 나가거든요. 왜 웹툰에서는 이런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기능이 없을까? 작가가 원할 때 언제라도 확인 가능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전문 사이트가 생겼더라고요. 오늘의 웹툰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시험 삼아서 예전에 만들어둔 원고 두 편을 한번 업로드해서 분석을 받아 봤습니다. 저는 3화짜리 새 원고가 없어서 1화짜리 원고 두 개를 각각 분석 요청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스트리밍이라는 원고에 대한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작품을 수치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중에 눈에 띈 수치를 꼽자면 CTR 부분이 아쉽다고 한 부분입니다. CTR이라는 거는 대표 이미지를 보고 클릭으로 이어진 퍼센티지를 말하는데요. 1.15%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만 명에게 광고 썸네일이 노출되었다면 115명 정도가 봤다는 뜻이 됩니다. 저처럼 원고만 제출할 시에 내부 컨텐츠팀에서 썸네일을 직접 제작해서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킨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CTR도 올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 썸네일도 만들어서 함께 제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렉터님마다 각자가 느낀 장단점을 적어서 피드백을 달아주시기도 하고요. 그림이나 연출적으로 개선했으면 싶은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대중성 분석에 대한 리포트도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가 아까 설명드렸던 CTR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가 완독과 다음화 클릭 이거에 대한 비율. 저는 1화만 제출했지만 1화만 제출한 시에도 다음화 보기를 눌렀던 수치는 같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3화까지 제출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하네요. 세대 성별 분석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요. 거의 뭐 유튜브 스튜디오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 정도면. 저는 가장 앞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흡인력 분석이거든요. 여기 옆에 있는 그래프가 높은 곳이 화면 체류 기간이 오래 머물렀던 곳이고 낮은 곳이 스크롤을 빨리 내린 곳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은 팍팍팍팍 건너뛰다가 이런 데서 잠깐 머물렀다가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발이 지나가고 헉헉으로 넘어가는 이 칸에서는 후다닥 빨리 내려가는 게 맞는 연출이니까 잘 된 거죠. 이렇게 독자들의 시선 연출 의도에 맞게 흘러갔는지 파악이 가능하니까 공모전에 제출하기 전에 혹은 플랫폼에 투구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최종 점검을 위해 분석을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비공개 연구하니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연구 수치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딥블랙이라는 작품인데 이 원고는 조금 되게 실험적인 원고였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거든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약간 자아의 기원 이런 걸 다뤘거든요. 한때 인공지능에 빠져가지고 뇌과학이랑 인공지능 책들을 엄청 많이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모아서 철학적인 주제랑 엮어서 이걸 재밌게 풀기만 하면 엄청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분석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거는 김서정 디렉터님의 아쉬웠던 부분 위에 세 문장 정도는 뭐 기획이든 연출이든 이렇게 느껴지도록 의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문장 이 대사가 설득력을 얻기 위한 사건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눈여겨볼 만한 피드백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위에서 권순재 디렉터님이 주로 데이터 분석 수치를 통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인데 약 54초로 분량이 작아 보인다. 보통 한화분을 읽는데 한 1분 20초? 1분 30초 정도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한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부족한 분량을 채울 겸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나는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대사가 더 와닿을 수 있을 법한 시퀀스 하나를 더 만들어서 추가 작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약간 실험적인 원고라서 연출이 너무 실험적이고 불친절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부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건지 이 조언 덕분에 찾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팅 분야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웹툰 역시 당연히 디지털 컨텐츠이고 당연히 분석을 통한 개선이 가능할 겁니다. 작품의 질을 문과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작법서에 해당한다면 작품의 질을 개선하는 이과적 방향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웹툰이나 웹소설 검수도 언젠간의 인간 게이트키퍼인 PD가 아니라 유튜브와 같이 알고리즘, 인공지능 검수로 바뀔 날이 올 것이다. 시장이란 건 투자 대비 효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뭐 그런 날이 가까운 미래일지, 먼 미래일지는 각자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큰 미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게 먼 미래냐, 가까운 미래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원고를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행위는 작품을 개선하고 대비 가능성을 높여주는 혹은 좀 더 인기작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식이면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서두에 들려드렸던 머니볼 이야기가 좋은 예시가 되겠죠. 아래 고정 댓글에 오늘의 웹툰 링크를 달아뒀거든요. 준비 중인 3화 분량의 원고가 있으시다면 혹은 뭐 도전 만화에 연재 중이라면 꼭 한 번쯤 검토를 받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베타 테스터 단계라서 무료로 이용을 해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받아서 정식 연재에 성공한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니까 특히 내년 공모전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밤 궁극적으로 분석해보면 모든 지식은 역사학이다. 추상적으로 보면 모든 과학은 수학이다. 근본 원리를 따져보면 모든 판단은 통계학이다. 칼 양푸디 라다 크리시나 라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